진실이 설마 이런 거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? 대답해요 못해요 얘기했잖아요 그쪽이 불행해질 거라고 그때 당신 말을 들을걸 혹시 넌 알고 있을지 몰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걸 어떻게 알죠? 봤으니까 혹시 날 보고 있을지 몰라 항상 늘 그래왔듯이 여기가 만화 속이라고요 이렇게 너 하나만 원하고 너만 기다리잖아 우리가 만난 오현주 씨 곁의 그 자리에 오현주 씨 지금 이 자리 네 향기가 잊지 못해 잊지 못해 난 여전히 시들지 못할 기억 귀여워 전 대표님 인생이 해피해 님이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저 대표님 팬이에요 진짜로 혹시 넌 듣고 있을지 몰라 난 그 장면이 제일 즐거웠어요 내가 너만 부르는데 같이 울었어 그때 혹시 날 찾고 있을지 몰라 항상 난 같은 자리야 이렇게 내 가슴을 원하고 너만 기억하는데 우리가 만난 그때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네 향기가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잊지 못해 그 자리에 여전히 시들지 못한 기억 아직은 지우지 못한 채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있어 멈춰있어 난 네가 내 곁에 있었던 그대로 우리가 함께였던 그대로 두려웠거든 다시는 당시를 못 보게 되는 게